예 파이터 파이터 밍맥 캐나다 사람들 캐나다 원주민 선주민들 밍맥 파이터를 무쓰고 막 튀어나가 파이터 뭡니까 막 의자고 뭐 책상이고 있는거 무다위 그 자리 있는거 막 엎어보고 튀어나가는거 파이터 아주 성질이 난폭한 그런 상황을 싸움 하기 전에 그 상황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부수고 막 튀어나가 부수고 부수다 브레이크 막 러플리 튀어나가다 뭐라고 함께 튀어나가 러쉬아웃입니까 자 이 막 마쿠 러플리란 뜻이죠 우리 코리안 이거 막 마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메리카에 라코타 어드레스 주소 이거를 순수 라코타 우리말로 막 찾아야 돼 이거 몇번 말씀드렸죠 막 찾아야 돼 막 김씨 집이 어디고 김씨 어디있노 하면서 막 그 그 라코타 집을 갔다가 티피라고 하죠 티피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김씨 어디고 어 마구 러플리 막 차 투 파인드 찾아야 돼 그래서 부수고 막 튀어나가 네 그리고 저 싸움 솔져죠 솔져 솔져 군인 인데요 싸움꾼이 수맛꾼이 우리말로 싸움꾼 이죠 이거 보시면 딱 감이 오십니다 S-U-M-A-G-U-N-I-S 스마꾼 이수 스마꾼 이수 스마꾼 이수 토 솔져 파이터 싸움꾼 맞죠 그쵸 싸움꾼 이수 자 싸움꾼 이수 이거는 아니 잘못 이거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고선지 이거 고어는 빼고 선지를 쓰러지르 러시아 발음으로 지금 쓰러게이로 발음이 되거든요 선지가 우리 그 고구려 장수 이거 좀 너무 나간 것 같기도 이건 좀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꾼 이수 솔져 사마꾼 이수 자 그래서 이 마구라는 말이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어드레스 마구 찾아야 돼 마구 찾아야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구 러플리 찾아야 돼 to find